신석기 시대에 농경이 시작이 됩니다. 정착생활이 시작이 됩니다. 여러 가족이 모여서 하나의 시족사회가 형성되게 됩니다. 집안의 규모도 매우 커졌고요. 농경생활을 하다 보니까 먹고 남은 그런 농산물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걸 어디에 저장을 해야 될 텐데요? 그렇죠. 토기가 생겨나게 됩니다. 처음에는 흙으로 토기를 만들었다가 나중에는 이게 불에 구워지면 더욱더 단단해지네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드디어 그릇을 만드는 토기의 시대가 열리게 된 것이죠. 이것이 바로 신석기 시대를 대표하는 빗살무늬 토기가 됩니다. 신석기 시대 사람들은 이 빗살무늬 토기에 소량의 과일이랄지 곡식 등을 담아서 보관도 하고 혹은 조리용으로 쓰기도 했습니다. 자, 무늬도 한번 볼게요. 토기 표면에 무늬를 넣지 않습니까? 그러면 불 속에서 도중에 잘 갈라지지도 않고요. 그리고 외관상 보는 모양도 기쁘고요. 그리고 손에 쥐었을 때 미끄러지지도 않잖아요. 일석삼조의 효과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엔 바닥 밑 끝 모양을 한번 볼게요. 뾰족합니다. 자, 이때는 지금처럼 그릇을 올려둘 수 있는 판판한 공간이 따로 없다 보니까 땅에 박아놓고 고정시킨다든지 돌로 괴놓고 고정시키는 이런 형태, 삐죽한 형태가 있었고 그리고 편편한 모양의 빗살무늬 토기도 강원도 등지에서 출토가 되니까 무조건 빗살무늬 토기의 바닥은 뾰족하다 이런 것도 고정관념일 수 있겠네요. 뾰족합니다.